1. 앞으로 남은 경기도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고 곧 과을 야구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르는 사람이 기억으로 간대.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그러지 9회이지 9회 체리 형 질까봐 일단은 오늘 민호 형이 진짜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너무 짜릿했어요 저도 이제 덕아웃에서 보는데 진짜 아 저게 베테랑이구나 느꼈던 경기였고 그리고 팬들 저희 이번에 마지막 경기도 그렇고 저희가 1위더라고요 관중수가 너무 감사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승리로 보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라파게에서 마지막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1등 할 수 있게 화이팅 아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 큰 경기 더 앞두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팬분들 덕분에 지금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고 또 4시즌가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응원 바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응원 덕분에 저희가 다행히도 무승부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마지막 뭐라 해야 돼? 형이 한마디에요 가을료가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이었어요? 전 우리가орошо 할 수 없어서 오허을 다해받아야 되었는데 시즌까지 다 좀 아주 놀랄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시작부터 fundraising 저희는疫 받아서 좋아하 Random 저희는 보고 싶어하려고 미끝 Juan три 목도는 보여집기용 ensuite 우주 수업을 마 SUZ Nin am T- allez 그래서 고맙습니다. 그래서 질문을 해주세요. 네. 못 이겨서 죄송하고요.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일단 죄송하고 시즌 초반부터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팬들이 있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2차만 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래서 어제 요한스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. 그치 엄청난다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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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니까 바로 알아 낄 수 있었고. 정말 큰 도움이 됐고. 많이 흥분 buttsessa 고. 좋아해. 너무 큰 도움이 돼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. 뭐 다시 한번 어 못 이겨서 죄송하고. 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ujemy. 끝까지 힘내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Perhaps bring I in. Oracleми IN также. 감사합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. 더 좋은 모습으로. 정말 큰 도움이 됐고, 많이 흥분시켰고, 너무 큰 도움이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다시 한번 못 이겨서 죄송하고,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. 끝까지 힘드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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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, 더 좋은 모습으로,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계속 잘해서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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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최고고, 선수들이 최고예요. 한 시즌 동안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끝날 때도 제일 정상에서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오늘 죄송했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남은 게임 열심히 해서, 황 시리즈 진출해서, 우승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중! 드세요. 이리와. 이리와. 이리와봐. 오오오, 입에 다 넣었어. 오늘 못 이겨서 아쉽지만, 뭐, 관리하고 가서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할게요. 수고하세요. 죄송합니다. 잦은 두루사로 인해서, 자꾸 맥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수고하세요. 항상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, 늘 감사드리고, 또, 마지막 남은 경기들까지도,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마지막 경기에서, 디알고. 응원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포스트 시즌 때 꼭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빠 어디가 메시지야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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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, 여기. kę몰 아니야, 이거. municipal, 와.. 부풀어 죽었네 끝까지 이렇게 팬들께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승부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 수 있구나 크.. 아쉽다 잘 쳤는데 팬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긴장도 치지 않고 잘 마무리한 다음에 팬 여러분들 고층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고층에서 만납시다 화이팅!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선배님들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팀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멋지네 네, 띠얼리 네? 마지막까지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참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팔에 민호 형 투런 때문에 우승부라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엄마 엄마 무관중이 아니라서 엄마 엄마 잠시만 아빠 안아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국 남은 경기 제일 마지막까지 경기하는 팀이 되고 또 가장 마지막에 웃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안 남았습니다 아니요 홈캠 정말 짜릿했습니다 뭐 진짜 뭐라그럴까 살게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강민호 선수가 하늘 동안 홈팬들 열혈히 응원해 주는 그런 덕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홈경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무승부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열절한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또 기록 비겼지만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웨이에서 이제 3경기 남았는데요 다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정말 준비 잘하고 마지막 3경기 한번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앉아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비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을에 좀 더 높은 곳에서 좋은 성적으로 또 꼭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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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